지난해 역대 최장의 장마기간과 집중호우로 여러 곳에서 홍수 피해를 봤는데요.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새롭게 정비한 하천은 예외였습니다.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을 따라 흐르는 파주 답곡천. 장마철 호우엔 어김없이 물이 넘쳐 크고 작은 피해를 줬던 상습 수해 지역입니다. 경기도가 하천폭을 넓히고 재방을 더 높게 쌓아 정비하고 난 후엔 수해 피해가 줄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파주시 답곡천을 포함해 구리 남양주시 왕숙천, 연천군 차탄천 등 7개 하천을 정비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해로 총 35곳에서 40억 원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경기도는 홍수를 예방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2013년부터 1965억 원을 들여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7개 하천은 과거에 수해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근본, 최장 장마 및 집중호우에도 수해가 피해가 발생했으며 정비사업으로 하천 부근에는 공원과 산책로, 자전거도로도 새로 생겼습니다. 도는 올해 화성시 동하천 등 5곳의 정비를 마무리하고 포천시 구읍천 등 8개 하천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